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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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하세요 쿠쿠 아 님들 아니 갑자기 어제 여기가 간지러운거야 접종 부위가 그래서 긁었어요 긁었는데 개아픈거야 진짜 너무 아픈거야 아니 간지러워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긁었지 저는 샤브샤브 먹어 저는 육수를 어떻게 될거냐면요 우선 이 자식을 넣고 이 자식 넣고 이 자식 넣고 이 자식 넣어 근데 손뚜껑에도 샤브샤브가 되나? 그래 아빠 저거 배추 하나 따서 먹어두들 다 따먹어도 돼 이거 어디 따냐 이 정도면 됐겠지? 레시피 따위 보지 않는다 그냥 내 맘대로 한다 근데 샤브샤브에 배추가 들어가나? 샤브샤브를 뭐 먹어봤어요 알지 샤브샤브 아니 야 먹고싶으면 말을 해 그렇게 날간거처럼 훔쳐가려고 하면 어떡해 새장이면 되겠지 뭐 내가 입이 큰편도 아닌데 이거는 국물내는용 샤브샤브는 대충 먹는다거든요 야 됐네 끝났네 육수 이제 만들어야죠 아 너넨 진짜 바보다 너넨 진짜 바보야 무도 넣어야 돼 됐..됐..됐죠? 됐..됐다 이리와 이리와 이 새끼 집 나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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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우 샤브샤브 가슴아 무슨 샤브샤브야 가슴아 무슨 샤브샤브야 어 버섯 고기 그런거? 우리 야무치게 하나를 더 합시다 손혜가 왜 안 덮어졌으면 이제 가까이에서 조져보겠어 어어 기울어 여기에다가 벤치로 구멍을 뚫어 구멍방법이지 않습니까? 와 와 와 됐다 됐어요 불 꺼져가지고 불 붙여야돼 이건 망할 불을 먼저 붙였어야 돼 님들 어떡해요 나 진짜로 망한거 같은데 오늘의 국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차돌박이나 구워먹고 뒹굴뒹굴하자 지금까지 쿠크다슬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분 다시 가볼게요 나 진짜 다시 가본다 자 저 무는 저의 실패와 맞바꾼거니까 봐주십시오 파도 넣어줄게요 페린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기에 장작 넣을때가 큰일난거에요 장작은 또 어떻게 넣냐 자 가볼게요 이제 야채에서 물이 나와요 샤브샤브는 원래 이렇게 넣는건데 고기 양이 적다고요? 저한테 아주 적당합니다 야채가 너무 많아요 어 맛있다 맛있다 아 국물을 먹어봐야되나? 녹수 직접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데요? 싱거워요 왜이렇게? 지금 배부르면서 사람도 아니긴 하지 나 나 그만 먹어도 될까? 자 오늘은 아주 재밌는걸 할건데요 이걸 다 하고 할거에요 자 여러분 자 킥뷰 이벤트 가기전에 추천한번씩 부탁드립시오 하나 둘 셋 허준의 의학책 무엇일까요? 동의보감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문제였구요 서남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데요 수도는 이슬람 아바드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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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아니야 이라크 아니야 시리아 다 아니야 파키스탄 님들 이런것도 몰라요? 진짜 이거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은 운명이 박함을 이르는 말 이게 뭘까요? 가인 박명 맞습니다 민 박명 아니죠 가인 박명입니다 간다 1초듣기야 어 투피앱 어게인 어게인 엄정화 디스코 뭐야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명대사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드라마 무슨 영화인지 제목을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잊으려고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이게 무엇일까요? 해를 품은 달 정답 해를 품은 달 정답 해를 품은 달입니다 여러분 해를 뱉은 달 아닙니다 해를 품은 달입니다 나 너 좋아하냐? 이거는 무슨 드라마의 제목일까요? 선곡자들 나 너 좋아하냐? 누나 너무 연기 못해요 내가 내가 연기자가 아닌데 북중해 내 춤보고 맞춰야 돼 가수랑 이거 다 맞춰야 돼요 가수랑 노래 제목 벌썩 답 나왔는데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나 좀 잘 추나? 누가 봐도 소녀시대인데 이거 나가 그냥 주고 싶은 사람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미안해, 미안해. 이걸 몰라? 엑소 건데? 러브샵. 엑소 러브샵. 여러분은 감이 없네요. 이렇게 춤추면 음악중심 소녀팬들한테 몰매 맞아요. 피트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대. 노래 립싱크로 부르기. 입모양 보고 맞추기인데요? 님들이 이거 하라며? 간주 점프는 왜 해요, 님들. 간주 점프 안 돼요. 편의점 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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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다 recommendations! 가을에 옮겨주세요. 21 고어 웨이! 내 따라 다니던 남자 참 괜찮아던 남자 난 너 하나 때문에 다 못했는데 하필 또 비는 내려왜 내 모습 초라해지게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 이 노래만 부르면 좀 슬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나는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슈퍼티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정말 오빠 나는 살구야